안녕하세요 벌써 13번째네요 두목네스에서 강의 보시는 분들한테는 1과목 마지막이 될 겁니다 제가 2개씩 묻고 있기 때문에 2개 3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자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것하고 그룹웨어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거에요 전자상거래는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이미 전자상거래 시대에 살고 계시고 그것도 이제 모바일 커머스라고 해서 모바일로도 여러분들 많은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어떤 제품들을 구매할 때 굳이 스마트폰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워낙 이동 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간단히 지나가다가 어떤 마음에 드는 게 보이면 보통 오프라인은 임대료나 인건비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딱 제품을 보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제품 검색해서 결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온지는 꽤 오래됐고요 얘네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들과 기본적인 이론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하고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살고 파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칼라코타와 윈스턴의 정의가 되고 통신 관점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온라인 관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좀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이제 통신적인 관점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그러니까 업무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서비스 관점, 온라인 관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통신 관점에는 정보 전달, 제품 서비스, 전화선,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매체를 이용한 결제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 통신 관점이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상거래와 업무 흐름을 자동화를 위한 기술 적용 분야고 서비스 관점은 이제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 배달 속도를 향상시키고 서비스 비용 절감과 어떤 이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분야가 되는 거고 온라인 관점은 인터넷과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상품과 정보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분야가 온라인 관점에 해당한대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애들은 이런 전자상거래의 특징 뭐 이런 애들이고요 전자상거래의 기능, 구성 요건 이런 애들이 되는데 또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전체에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어차피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쇼핑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그 맨 처음에 알리바바의 하위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걸 저는 자주 쓰는데 뭐 타오바오 이런 것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 예로 얼마 전에 저희 딸이 힐리스라고 하는 바퀴 달린 신발 운동 아시죠? 그거를 또 애들이 타고 다니나 봐요 사달라고 올해 초부터 근 한 1년 동안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돼 다친다 이러다가 뭐 크게 이제 딜할 거리가 하나가 생겨서 딜을 하면서 사줬어요 근데 정품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정품은 너무 투박해 근데 중국에서 만든 그 짝퉁 있죠? 휠 러스 뭐 이런 거 이런 애들은 좀 이쁘고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뭐 2, 3만 원대고 그래서 딱 보니까 3만 2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혹시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알리익스프레스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한 만 원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전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유통비용과 건물 임대료 등의 운영비를 크게 줄일 수도 있고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기법이 중요하고요 뭐 이게 뭐 꼭 알리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타오바오나 이런 일본 제품들 말 일본이란다 중국 제품들 말고 저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들은 아마존에서 책을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원서 같은 거 구매할 때 아마존에서 구매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오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도 보통 빨리 오면 한 일주일 정도에 오기도 하고 좀 오래 걸리면 한 30일? 제가 구매한 거 중에 제일 오래 걸리는 게 2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은 약간 괴리가 있죠 우리나라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와야 되잖아요 뭐 이런 등등등 것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기능은 통합물류 그래서 물류센터 같은 데서 보통 오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게 홈쇼핑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홈쇼핑도 통신을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어떤 제품을 산다 제가 예전에 전철우 냉면 광고하는 걸 보고 혹은 떡갈비 되게 웃기 전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애들이 장조림을 좋아해가지고 장조림 이런 거를 구매해보면 제가 분명히 보통은 택배가 마감이 오후 6시면 마감을 하거든요 택배사에서 수거를 마감하가는데 얘네들은 방송은 저녁 9시 10시에 해도 다음날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물류센터가 있어요 물류센터가 그래서 물류센터에 물건을 쌓아놓고 주문 들어오는 대로 거기서 발송을 하는 겁니다 금방 금방 빨리빨리 배송이 되죠 우리나라는 최고인 것 같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오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아 어떡해요 오늘 주문한 게 내일 와 뭐 이런 거죠 땅덩어리도 좁고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이런 물류센터 그래서 뭐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천이나 군포 여기 사무실 근처에 군포 터미널 있어요 여기나 뭐 대전 허브 뭐 등등등 전국마다 이렇게 큰 물류센터가 있어서 이게 이제 택배회사 물류센터죠 거기다 미리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발송해 버리는 요런 형태의 통합 물류가 가능하고 고객 서비스가 또 가능하고 또 전자적 상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대요 전자적으로 제품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세탁기가 고장 날 때가 됐어요 세탁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냉장고는 작년에 고장이 나서 바꾸고 옛날 같으면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판매원의 이야기를 듣죠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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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직원분들이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팜플렛을 같이 본다든지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전자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에다 모델명만 지면은 웬만한 사용 후기며 사용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뭐 와이프가 이게 마음에 든대요 그럼 이거를 딱 보고 유튜브에서 모델명을 딱 검색을 하거나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그 제품에 대한 사용기나 이런 게 모두 다 나오죠 전자적으로 상품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제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뭐 사람 어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판매원의 어떤 속임수에 빠져넘어가지 않도록 뭐 또 유튜브에 또 뭐 이게 작업글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건 있겠지만 좀 더 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구성 요건에는 정보 인트라 스트럭처 인프트라 스트럭처 정보 구조 이런 이야기고요 요소기술 공공정책 및 법률 이런 애들이 필요하다 자 전자상거래 유형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B2C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하고 누구야 비즈니스는 기업이죠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고 얘네는 이제 우리 소비자 간의 거래 뭐 중고 거래 이런 거 되죠 저도 중고 나라 굉장히 여럴 편이고 그런데 이 C2C 이런 게 그대로 B2B는 이제 기업 간 거래가 되고 B2G는 기업하고 정부 간 거래 이런 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서 얘도 좀 더 좀 확장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좀 확인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전자결제예요 전자상거래를 하다 보면 전자결제가 필요하죠 요즘에 워낙 그 모바일 페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좋은 거 같아요 카카오페이? 아 그러니까 저희 형이 저보다 6살이 많거든요 좀 나이가 많은 편이죠 근데 그 저희 형이 이제 아파가지고 한쪽 손을 못 쓰게 됐다고 제가 앞에서 앞에 시간 잠깐 말씀드렸어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어제도 잠깐 보고 왔는데 여전히 아직 손에 신경이 팔뚝까지는 왔는데 아직 손목까지는 않아서 많이 좀 절망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작년 이맘때는 거의 온 집안이다 거의 뭐 정말 기분이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다행히 또 이 정도만인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료사고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온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저희 형이 이제 사업을 하세요 고지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한 달이면 막 진짜 손으로 이만큼 올 정도로 많이 오는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 이거 카카오톡으로 결제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전기세하고 수도료하고 이런 거를 바로 이렇게 바코드만 찍으면 바로바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는데 저는 요즘에 뭐 페이코라든지 뭐 각각 여러 개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SK에서도 나오나요? 아무튼 뭐 각 회사들마다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전자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잖아요 꼭 신용카드가 아니라 모바일 뱅크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자결제라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치? 바코드만 딱 찍으면 딱 결제되고 신기하더라고요 자 안전하고 다양한 대금 지불 방법을 지원한다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간의 신용 확인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대요 그래서 뭐 저희 두목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전자결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결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바일 카드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신용카드 쓸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었는데 그건 수수료가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만원짜리 강의를 결제하면 만원은 그 피지사하고 통신사가 나눠먹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뭐 핸드폰으로 뭐 어떤 결제한다 그러면 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카드는 3.5%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실시간 이체를 사용한다거나 뭐 아니면 상품권 같은 것도 저희는 안 돼 있는데 아마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것도 수수료율이 굉장히 꽤 높습니다 5% 이상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는 않죠 그래서 뭐 이런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신용카드 여기서 나오는 이 사용자 프라이버시하고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신용카드 번호를 요즘엔 넣지 않고 모바일 앱 카드라고 해가지고 뭐 QR코드만 딱 찍으면 바로 결제된다거나 비밀번호나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덜 노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결제 시스템의 유형에는 뭐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뭐 또 문제 다 아시죠? 신용카드 뭔지 아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이고 전자결제 수수료와 보안 문제 그리고 운영체제별 호환성 문제 등이 단점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굉장히 편하고 좋지만 뭐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반적인 수수료가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도와준다 해가지고 낮추긴 했지만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크거든요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 해상을 할 때 당시에 수수료가 5%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원비를 10만원 받으면 5천원을 떼어가는 거예요 5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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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 떼어갔던 것 같은데 암튼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가 노출되게 되면 번호가 노출되거나 뒤에 있는 그 보안 번호가 노출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운영체제별로 호환성 문제 등이 있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신용카드 하는데 PG가 왜 필요하죠? 여러분들 뭐 해외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번호만 넣으면 웬만하면 다 결제돼요 근데 이게 걔네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노출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액티브X 깔고 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맥킨토시에서도 결제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브라우저별로 따로 이제 결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왔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액티브X라는 걸 없애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대통령이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되게 웃기는 이유인데 이게 그 우리 전자보안 결제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스사인이나 뭐 싸인게이트인가 뭐 암튼 이게 몇 가지 그 보안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공기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을 줬 현 정권들의 실세들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거기에 은퇴하면 가는 곳이래요 금융감독위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금융기관 쪽에 아니면은 재정경제부 쪽에서 임기가 끝나잖아요 끝나면 거기다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준대요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이야기 국민들은 모르죠 뭐 왜 이걸 안 없애는 거야 하는데 사실은 뒤에 콩꼬물과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됐어 아니면 국회의원이 됐어 아니면 시장이 됐고 도지사가 됐어 나 혼자 됐나요? 아니죠 누군가 도와주죠 그럼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거든 뭔가 줘야 되거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게 공론화되어 있어서 뭐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음지에서 다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좀 슬픕니다 전자화폐 은행 및 전자화폐 발행자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정 금액의 가치를 가지도록 전자매체나 코드로 기록해서 이를 제시할 시에 해당 금액을 지급 보장하는 것을 말한대요 전자화폐 어떤 건지 아시죠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앞에서 약간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 카카오페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엔페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미리 충전을 하거나 카드를 연결해 놓는 거죠 뭐 페이코 이런 것들 자 이를 제시할 경우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대요 유통성, 양도, 가능성, 범용, 익명성 등의 현금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즘에 뭐 한참 나오는 거 제가 명칭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핀테크라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전자화폐, 전용 전자화폐가 나오고 있고 이것에 뭐 투자를 하거나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전자수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주로 큰 금액의 거래나 기업 간 B2B 거래에 사용되고 전자수표 사용자는 은행의 신용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대요 발행자, 수치자의 신혼보호를 위한 보안기법이 필요하고 이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대요 전자자금 이체는 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자금 이동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대요 홈뱅킹이나 ATM, 오토매틱 텔러 머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전자화폐 특징은 전자화폐 사용시에 사적인 비밀보장이 갖춰져야 되고 전자화폐의 보안성이 물리적인 존재에 의존해서는 안 된대요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가능해야 되고 보다 작은 액수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세금 등을 낙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화폐, 전자결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게 요 라인이 한 번 칼스 얘는 좀 종종 얘보다는 많이 출제된 애예요 얘는 광속거래라 그래서 제품 설계, 개발, 생산, 판매, 유지, 보수, 폐기 이런 것들을 제품 전체 수명 주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 전반에 전자화하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광속거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입 효과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신속한 정보로 제공하고 처리 시간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종이 없는 환경 구축과 인력을 절감할 수가 있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뒤에 가셔서 이 과목에서 또 더 추가로 보게 되는데 간단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자상거래 시에 전자대금 지급 관련자는 계제 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교문기관, 신용카드업자, 결제수단의 발행자 결제 서비스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 서비스 업자 통신 판매 중개자가 자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 중 대금 결제에 대한 기록은 몇 년이요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에 관한 것은 보존 기준을 5년으로 한대요 5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두목넷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결제했다 그러면 그 기록은 5년간 기록이 됩니다 5년 지난 거는 폐기가 가능한 거고요 포털 사이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5만 명 이상인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마 몇만 명 이런 수치적인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통신 판매 중개자가 자신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 기록 중에서 소비자의 요것도 이렇게 이게 문제로 하나 나왔었나 해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눈에 익은데요 얘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연도 보존 기간 분쟁 처리를 위한 이게 두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아요 여기에 있는 요것과 그 다음에 요것과 이렇게 같이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 동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금 결제에 관한 건 5년간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관한 사항이다 전자상거래 유형 중에서 소비자 기업 간의 거래를 뭐라고 하느냐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B2C가 되겠죠 다음 중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칼스 광속거래 EDI 이거 이제 이 과목에서 보시게 될 거고 되게 중요한 애입니다 자 뭐 일렉트리 커머스, 렌, 근거리 통신망으로는 전자상거래하고는 개념이 좀 멀겠죠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중 전자화폐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자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나요? 아니죠 전자화폐 은행에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업체 기업이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통신판매 중개자가 자신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 기록 중에서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대한 기록 보조는 이거 몇 년이라 그랬어요?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컴플레인들 같은 거는 3년이고요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14번째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